5. 왕초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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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이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대표 미니미니 김미니입니다.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자 우리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먼데이. 우리 뭐하죠? 월요일에? 월요일에는요.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영어를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점점 더 흥미로운 시추에이션을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약간 리얼리스틱. 특히 또 월요일에는 절대 놓칠 수가 없다. 이러는 시청자 여러분도 계시더라고요. 좀 즐거운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요. 아들이 시험 보고 왔어요.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벌써 이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는 일단은 미션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공개. 미션 1. 음 그렇게 나쁘진 않네. 미션 2. 적어도 최선을 다했잖니.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딱 뭐하니 영어로는 언뜻 떠오르지 않는데 시험을 잘 못 본 것 같은 느낌. 느낌이 오죠. 지금 대화에서 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네 나오고 보니까 이미 뭔가 망친 느낌. 이럴 때일수록 더 이런 영어를 배워놔야지. 아이들도. 그럼요. 약간 응원도 되고. 그럼요. 그리고 정말 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 텐데 무조건 영어를 도전해보시면 돼요? 뭐 어때요?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틀려도 고고. 오늘 아들이 과학시험 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아들의 어깨가 쭉 쳐져 있더라고요. 대충 눈치는 챘지만 모른 척하고 다가갔죠. 아들, 뭐 속상한 일 있어? 음... 음... I bombed the science test. I got a C. 아, 뭐 C. 뭐 그렇게 나쁘지 않네, C면은. I'm sorry. It's okay. Good, good, good. Good, good. Very good. No, no. No, no, no. I stayed up for two nights. Two nights.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야. 하여튼 너 그래도 최선을 다 했잖니. You, 어? You do? No? You study hard. 괜찮아, 오케이. 내가 봤어. It's okay, it's okay. It's okay. 난 누구랑 얘기하지? 아니, 아니. 아이가 힘들어하는... 아, 지금 왜 이렇게 해맑은 거예요? 또 지금도. 아이가 막 이런 게 하고 있는데. 전 제 거 저런 거 보면요. 이게 심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재밌죠? 이제 다 포기한 건가요? 이런 어떠한... 아니에요. 부끄러운 뭐 이런 거. 이 밝은 attitude, 이런 태도. I like that. 선생님, 솔직히 저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정말 저 현실적인 엄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노력하면 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도대체 무슨 대화였는지 저도 다시 한번 좀 들어봐야겠어요. 전체 대화 들어보시고 그리고 빈칸 최대한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I've found a science test. I got a C. well... that's not so bad. I stayed up for two nights. At least you did your best. 네, 문장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A, B, A, B 사이즈 좋은데. 그래도 문장 오랜만에 짧지 않아요? 짧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중간에 외국 분들이 전체대회 주는데 왜 여기다 못 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저희 녹화 끝나고 나중에 후시 더빙이라고 하죠. 제가 저 대화를 지금 이 순간에 못 봅니다. 그렇죠. 완전 리얼이기 때문에 김민희 씨는 진짜 그냥 여기서 즉흥으로 가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으니까요. 일단은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아이가 우울해요. 이렇게 와서는 이러고 있었겠다. 과학시험 망쳤어요. 망쳤어요. C 받았어요. 일단 망쳤어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문맥상 보면은요. 정말 처음 보는 단어입니다. 범 더 무슨 테스트 과학시험 과학이 없어요. 과학이 없네요. 여기까지입니다. I got 뭐 받았대요. 아 이거를 C 받았어요를 이렇게 I got a C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해석이 없으면 도저히 이 코너를 같이 옆에서 할 수도 없어요. 망쳐보니까요. 처음인데요. 과학이란 단어가 없어요. 과학은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과학 선생님 한 두 번 달아주셨어요. 과목에 대해서 예스 그런데 늘 저는 외우는 방법이 따로 있었어요. 과학 사이언스 그러는데요. 선생님 오케이 S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앞을 외우다 보니까 기회가 기회가 가물가물한데 여러분 스펠링 같이 쓰고 계시죠? 이상하다. 어 글쎄요. 더 이상하다. 더 이상하다. 더 이상하다. 앞에 게 오히려 느낌이 좋아요. 그래요? 자 여러분 스펠링 같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정말 헷갈리네요. 과학 자체가 이제 처음에 SC 나온 것도 진짜 땡큐예요. 요거를 외우다 보니까 뒤를 까먹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앞에 너무 집중했다. 그렇죠. 자 스펠링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이스 I bombed the science test. I got a C. 정답 볼게요. 어 앞에 게 맞았구나. 맞네요. very very nice. 그렇죠? 굉장히 헷갈려요. 막 C가 두 번 있고 어? 왠지 앞에 S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또 C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외우고 사이언스라고 S를 빠트리지 말자 이렇게 외웠는데 여기가 IE라는 거를 이번에 확실히 외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단어 스펠링을 틀리는 거는 원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사이언스라고 하는 게 과학이라는 과목이 되겠고 명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사이언스 나오고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테스트. 테스트. what is that? 시험. 시험. 테스트 is 시험. 그런데 혹시 이 단어 들어봤나요? 여러분? 이것도 시험. 이것도 시험. 이것도 시험이에요. 그렇죠? 테스트하고 익샘은 둘 다 시험이고 둘 다 별 크게 상관 안 하고 많이들 바꿔서 써요. 괜찮은데 이제 학생분들은 저한테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을 굳이 얘기를 해야 된다면 익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굉장히 중요... 모든 시험이 중요하지만 중요성이 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일주일에 아니면 이주일에 한번 보는 시험이 아니라 굉장히 무슨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중간고사. 그렇죠. 큰 중간고사나 이런 것을 굵직굵직한 시험을 볼 때 보통 익샘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헷갈리시면 테스트로 유지를 하세요. 테스트가 나왔고요. 익샘 나왔고요. 그런데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나 망쳤다 그랬잖아요. 원래 망치다 라는 동사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r로 시작하는데 r 망치다. 저기 까지입니다. r, u, i, n 한 번 써 주실래요? r, u, i, n Ruin 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망친 거예요. 원래는 내가 내 시험 망쳤다라고 하면 I ruined my test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Ruin 이라는 단어도 좋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like younger crowd들은 조금 더 슬랭을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익숙한 그들만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망쳤다 할 때 BOM 이라는 약간 슬랭 형태를 쓰게 되는데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시험등을 망친다라고 할 때 이렇게 Ruin을 쓰는 게 원래는 제일 형식적이고요. 원래 BOMB가 BOM이 뭔지 아나요? 폭탄. 그렇죠. 폭탄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나 시험을 완전히 폭발시킨 거예요. 망한 겁니다. 꽝 하면서. 그래서 BOM이 여기서는 동사로 시험등을 망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많이 쓰는 동사에도 좀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조금 rough하지만. 그래서 BOMBED the scientist 망쳤다. OR I RUIN the science test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을 굉장히 잘 봤다라고 하면 뭘 쓸까요? BOM이 아니라. BOM. 제가 발음을 해드릴까요? 한번 써보실래요? 네. Aced test. Aced. Aced요? 과거로 쓴다면. 네. Aced라는 거 들어봤죠? 내가 Aced야. 그렇죠. 내가 최고. 그렇죠. 최고야. 카드에 Aced가 있고 뭔가 좋은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캐주얼하게 밤이 망치는 거면, 폭탄이 망치는 거면 Aced는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시험 등에서. 시험. 그래서 예를 들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인터뷰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잘했다. 만약에 이걸 잘했다라고 하면 I aced the science test 하면 굉장히, A를 받았거나 굉장히 잘했다라는 뜻. 알아두면 괜찮겠죠. 잘한 거는 ace. ace했다. 뭐 그게 망쳤다를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BOM. BOM했다. OR RUIN했다. 다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 쓰는 단어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요. 굉장히 사용빈도가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점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Get 뒤에 점수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철자로 된 점수는 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A를 하나만 받을 수도 있지만 두 개를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요시험, 초시험. 과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철자로 된 점수라는 거 A, B, C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런 거 받을 때는 관사를 같이 꼭 넣어주세요. 정말 중요하네요. 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Get의 과거가 뭐죠? God. God. 그러면 입영작 해볼게요. 네. 두 개. 나 B 받았어. 나 B 받았어. I got a B. There you go. I got a B. 하나를 받았으니까요.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언니 혹은 누나는 A를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My sister got an A. Got an A. 그렇죠. A라고 하는 거. 그 A 점수 자체의 발음이 모음이기 때문에 My sister got an A라고 하는 게 맞게 되겠죠. 그렇죠? So, 오픈해서 본다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둘 다 지금 이렇게 관사가 있고요.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F를 받았다라고 하면 F 앞에는 O일까요? 언일까요? 이거를 받았어요. F도 열 개 받을 수 있으니까 O, F. O, or an. 예. 언. 그렇죠. 언지, 언인지는 발음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음 스펠링이지만 발음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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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therefore. 언. 언. F. 와우. Just in case. 혹시 모르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 일단 까먹을래요, 저거는. It's okay. 그렇죠? 이렇게 이걸 까먹으면 F를 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I got a B. My sister got an A. 이런 느낌. 문장 만들어 봤고요.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I got a B. I got a B. My sister got an A. My sister got an A. 자, 그리고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I bombed the science test. I got a C. I bombed the science test. I got a C. 그렇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생각에는 부모님이 F를 받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밤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C를 받았다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C 다음에 뭐죠? A, B, C. D도 있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F인가요? 그 다음에 F예요. E가 없고 바로 F도 넣어버려죠. 잘 받네요. Not bad.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미션 문장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음,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 그래. 라고 얘기해요. 나쁘진 않아. 내 생각도 그래요. 아유, 사이언스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럼요, 그럼요. Well, 음, that's, 그거. 그거는 not so, 그러지 않아. 그렇게, so. so, not so. 나쁘진. 나쁜 게 지금 빠져 있죠, 그렇죠? 아까 뭐라 그랬죠? bad. bad. B, A, D. 네. bad. that's bad. 그럼 나쁜 건데? that's not so bad. 그럼 뭐 그렇게 안 나쁘다. 자, 문장 보면 맞습니다. very nice. bad는 나쁜이라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이거요? 형용사죠. 형용사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bad한 상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뭐 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not bad라고 쓰잖아요. 네. not bad. 네. 근데 중간에 뭐 들어갔죠? 저도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오케이. 그래서 보여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가 없다고 칠게요. so가. not 형용사. 그러면 형용사하지 않은이죠. 네. it's not bad. it's not good. it's not late. 이런 식으로. 네. 하지만 so를 넣게 되면 그렇게 효용사하지는 않은. 이렇게 약간의 말투에 변화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예를 들어 두 문장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so를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해볼게요. 이 자동차는 느리지 않아. 그냥 그거 어떻게 하죠? this car is not fast. 느리지 않아. this car is not slow. slow. 그렇게 느리진 않아. 그럼 어떻게 할게요? this car is not so slow. 그렇죠. 약간만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해볼게요. 그 영화는 그렇게 웃기지는 않았어. 이미 본 거예요. 그 영화는 그렇게나 웃기지는 않았어. 안았어? 과거요? yes. the movie was not so funny. there you go. 그렇죠? the movie was not funny. 이러면 그냥 재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was not so funny. 이러면 그렇게 웃기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조금 웃기기도 했네요. 그렇죠. 그렇게 웃기지는 않았어요. exactly. 그렇죠? 이거 해주는 거는 약간 완전 부정보다는 조금 덜 부정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읽어볼게요. well, that's not so bad. well, that's not so bad. C라는 점수는 그렇게 나쁘진 않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아이가 아, 이틀 동안 밤샜단 말이에요. 막 억울해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stayed, 머무르다니. 머물렀네요. 밤을 샜다고 그러네요. 아, 골치 아프네요. 골치 아프네요. 골치 아픈 건 거의 덩어리 표현입니다. I stayed. 생각해 보니까 여기 해석을 보니까요. 밤을 샜다. 아니, 샜다는 말이에요. 샜다는 거죠. 밤을. stayed up까지. 자, 이 문장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의역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for. 제가 직역을 해드릴까요? 동안. to. to. 밤. 선생님 도와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살려주세요. 자, 직역을 하면. 저는 계속 깨어 있었어요. 이틀 밤 동안. 이틀 밤 동안. 그러면은, 그러면 stayed up 깨어 있다고. for, 동안, to. 밤. 밤. day가 아니고. 밤. 밤. What is it? 자신이 있어, 지금. 자신이 있어. 근데 두 개니까. s까지 포함해서. 오케이. I stayed up for two nights. sound right, sound right, right. nights란, night이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밤. 밤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틀 밤이 되어버렸는데, 자, 그래서 night 자체가 밤인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for, two nights라고 했잖아요. for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위에서도 되지만. 동안. 동안. 시기를 얘기할 때, 얼마 동안이라고 얘기하면, for, 이렇게 기간을 넣어주면, 얼마 동안. 여기서는 얼마 동안? two nights. two nights 동안이라는 덩어리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3주 동안 이러면 어떻게 해요? for three weeks. for three weeks, right? 5시간 동안이라고 하면, for five hours. for five hours. 음, 10년 동안이라고 하면요? for ten years. 그렇죠. for ten years. 아주 좋아요. 이런 식으로 기간을 넣어주면, 그 기간 동안이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이틀 밤 동안, 나는 뭔가를 한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 드디어 동사, 우리가 비어있는 뭐냐면, 깨어있다라는 동사를 넣어볼게요. stay라고 하는 거는,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up이라고 하는 거가, 깨어있다라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하나의 동사처럼, stay up, 이거는, 이렇게 깨어있는 겁니다. 정신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stay up. 그런데, 이틀 밤 동안 깨어있다는 게, 의역이 되면, 이틀 밤을 샌 거죠. 맞습니다. So, stay up 이라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깨어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이렇게 뒤에 더 추가를 했죠.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는 깨어있었어.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나는, 하루 종일을 그냥 밤을 샌 거죠. I stayed up. Stayed up. 좋아요. For 24 hours. There you go. I stayed up. For how long? For 24 hours. hours 라고 얘기하면, 이만큼 동안 깨어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며칠 밤을 깨어있었다. 자, 그리고 제가 암기 추천 하나 드릴게요. I stayed up까지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깨어있었어. 나는 깨어있었어요. All night이라는 것은, 밤새도록 이라는 뜻이에요. 아, 이것도 알아나요. 이게 바로, 밤새더라는 문장 되겠습니다. 예. I stayed up all night. 이러면, 나 밤샜어라는 말인데, 오늘은 all night이 아니라, for two nights 동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암기 추천입니다. 오케이? 우리 본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I stayed up for two nights. I stayed up for two nights. 좋아요. 자, 우리 마지막 문장. 여기서 아이가 막 억울해 하잖아요. 이대로 끝낼 수 없죠. 우리의 마지막 미션 문장은, 적어도 최선 다 했잖아. 그러게 게임 좀 그만하지. 그러니까. 그러게 게임 좀 그만하지. 이게 현실 엄마인데. 약간 씁쓸하면서. 네. 아주 교육적으로. At least. 스승조 이거 알아요. At least. 적어도. 적어도. 덩어리인 것 같으네요. 최선을 다하다. Do your best. 이게 무슨 말인데요? 최선을 다해라. 다해라? 오케이. 그거를 아니까 이게 딱 되네요. 선생님 섭섭하시죠? 제가 맞춰서. 약간 눈물 그렁그렁 아시죠, 지금? At least. 적어도. 네. 너는 했어. 뭘 했죠? 유어 베스트를. 선생님 저 여기다 씁니다. Yes. There you go. 그 안에 쓰는 거 정말 오랜만이군요.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이 안에 쓴다는 건 자신감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도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At least. you did your best. 정답. 맞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베스트는 최고의 라는 형용사도 되지만요. 오케이. 최선이라는 명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너는 너의 최선이라는 명사를 다한 거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로 썼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너 최선 다해? Do your best. 그렇죠. 베스트. 너무 베스트보다는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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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우리가 do, once, best 라고 쓰게 되면 최선을 다하다 라고 하는 하나의 동사. 덩어리라서 얘는 띄어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여기 once 라고 하는 건 소유 가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내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Do.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다. I. I. 했다. Did my best. 그렇죠. I did your best가 아니라 I did my best가 되겠죠.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We did our best. 베스트. 어, 그냥 our best죠. 그렇지. 우리의. 그렇지. 우리의 소유격이니까 our best. 그렇죠. 그렇죠. 제가 못하는 줄 알았어요. So, I did my best or and we did our best.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소유격을 계속 바꿔주면서, 그렇죠? He did his best, she did her best 응용을 할 수도 있어야겠고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끝내면 또 재미없어요. 소소하죠. Do one's best는 어, 저거 많이 들어봤는데요 한다면은 완전 최선을 다하다라고 하면 여기 하나만 더 넣어주세요. Do one's. 뭐 들어갔죠? 베리가 여기 들어갔어요. 넣을 수 있어요. Do one's very best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완전히 최선을 다하다. So, 자, 보세요. I did my best. 이거를 더 강조해 보면 어떻게 해요? I did my very best. 그렇죠? I did my very best.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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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강조도 더 해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at least라고 하는 거는 덩어리 표현인데요. 뭐 라는 뜻일까요? 적어도. 그렇죠. 얘는 바로 적어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암기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오늘은 어휘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Do one's best 라든가 at least 라든가 기타 등등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한 번에 넣으려고 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at least를 잊어버려도 that's fine. 한 번 더 짚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at least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오케이. 그리고 you did your best. 너는 최선을 다했다. understand? 네. 자, 같이 한 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t least you did your best. at least you did your best. 자, 여기까지 우리 해봤고요. 네. 연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제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좀 한 번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액션 스타트! I bombed the science test. I got to see. Well, that's not so bad. I stayed up for two nights. At least you did your best. 네, 연기 잘하셨어요? 네, 아주 오너라운 엄마의 모습.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대화 다시 한 번 정리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I bombed the science test. I got to see. Well, that's not so bad. I stayed up for two nights. At least you did your best. 자, 이제는 아이에게 훈훈하게 cheer up 시켜줄 시간. Cheer up도 영어로 이렇게 멋지게 하니. 어우, 그럼 멋진 엄마 되는 거죠. 참 바람직한 엄마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미션 해결. Look, I bombed the science test. I got a C. Well, that's not so bad. No, I stayed up for two nights. At least you did your best. 예, 해냈습니다. We did it again. 역시 월요일 깔끔하게 시작하면 한 주가 더 편해져요. 이제 응원을 충분히 해줬죠. 그럼요. 뭔가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런데 cheer up도 해주고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러잖아.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죠.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 랜덤 퀴즈에 있는 날이잖아요. 오, 예. 이름하여 마유가 추천하는 랜덤 퀴즈. 이제는 좀 잘 맞고 있죠, 여러분들. 참 맞네요. 요만한데 얼마 걸린지 모르겠네요, 지금. 오늘 월요일 퀴즈에 앞서서야 지난 금요일날 드렸던 퀴즈에 대해서 정답을 선생님께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요. 내 친구들이 내 결혼식에 와, 내 친구들이 내 결혼식에 와를 영작해 보세요가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요. My friends are coming to my wedding. My friends are coming to my wedding.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B, I, N, C 썼었죠.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작 문제입니다. 오케이. 나 그 수학시험 또 망쳤어. 나 그 수학시험 또 망쳤어. 가 문제입니다. 또 망친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은 영작을 직접 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저희 왕초보 영어 게시판에 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직접 또 남겨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요? 제가 그런 걸 들 못해서요. 아이고, 아이고. 저는 그냥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에비바디, 바이.